큐티! 잉글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일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21 Faith Plus 믿음 더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을 할 텐데요. 차분하게 교재를 펴고 모니터를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Then let's get started.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가주어 잇, 진주어 투 구문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뭐 없이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자, must stop 해서 끊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must believe that 뭘 믿어야 되냐면은 God exists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end의 세모치고 자, 믿어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He rewards. 그분이 보상하신다. 누구를?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그분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이해 되시나요? 자, 오늘 믿음에 대한 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Doesn't everything we believe about God the Bible and the Christian religion boil down to faith, sincerely believing 처음에 Doesn't everything we believe about God 뭐뭐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런데 everything과 we believe 사이의 대시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뭐뭐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에 관한? About God, 하나님과 The Bible, 성경과 And the Christian religion 그리고 기독교 종교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언대 의무문이죠. 뭐뭐하지 않습니까? Boil down to faith 자, 아주 멋진 표현 나왔습니다. Boil down to 체크를 하세요. 결국 뭐뭐가 되다 뭐뭇으로 요약하다 귀착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Boil down to 그러니까 결국 뭘로 귀결되지 않나요? 물어본 거죠. Faith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을 했죠. Sincerely believing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 그런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나요?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 그리고 기독교 종교에 관해서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대부분이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A lot of people will say tha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만 but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or what God expects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거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그냥 단순히 전심으로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거지만 성경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다음 봅시다. The Bible says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들에 대한 assurance 확약이고 자, 들으셨나요? 제가 확약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assurance A promise that something is or behaves as expected 일단 가장 비슷한 말이 promise 약속이에요. 약속 이 단어는 약속인데 something is 뭔가 is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혹은 behaves as expected 기대되는 것으로써 행동을 하는 거죠. 기대가 되는 대로 믿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확약 보증의 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약이고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conviction 확신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보통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So where do the assurance and conviction of your faith come from?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에 대한 확약과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They actually come from a faith plus 그것들은 실제로 믿음 더하기 로부터 온대요.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죠? 자 보충설명 A faith plus evidence or knowledge of the things not seen 자 믿음 더하기 뭐예요? 뭘 더하냐 하면은 evidence나 knowledge를 더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나 지식 그거를 더한 개념이 faith plus 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 문제 evidence와 비슷한 말들이 보기에 다 증거 증명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인 반면 4번의 contradiction 요거는 부정 모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4번이 답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flown in a plane?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You exercise faith when you do. 그걸 하면서 즉 비행기를 타면서 당신은 믿음을 연습합니다. You believe the pilot can fly the plane safely even though you don't generally see him. 당신은 pilot 조종사가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비록 당신이 일반적으로는 그를 즉 조종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종사 누군지 확인 안 하죠? 잘 당신은 아마도 누구를 결코 보지 못했을 거다? The expert engineers 그 전문 기술자 그리고 and machinist 기계 기술자 이런 분들을 아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machinist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그의 일이 모인 사람이죠? operating 뭔가 동작하고 작동하고 혹은 repairing 수리하는 기계를 수리하고 동작하는 일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계 운전자 기계 기술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machinist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당신은 아마도 그 전문 기술자 그리고 그 기계 기술자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machinist 를 또 설명을 했네요. Who built the plane? 그렇죠. 그 비행기를 만든 기계 기술자는 못 봤을 겁니다. But you believe the aircraft is safe. 하지만 당신은 그 항공기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Your assurance of safety comes from your knowledge that the airplane company has a good track record and the evidence of expert pilot 당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은 뭐로부터 온다? 당신의 지식으로 부터 온다. 그런데 또 어떤 지식이에요? 그 항공회사가 has a good track record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엔드의 세모 숙련된 전문가 조종사들에 대한 증명 으로부터 온다. 라는 거죠. 뭐가요? 당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은요?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실적 좋아. 그리고 조종사 몇만시간 운전한 베테랑일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당신은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둡니다. 즉 신뢰합니다. 그런데 plus the evidence 어떤 증명에 더해서 신뢰하는 거죠? evidence that 이렇게 나오죠. 어떤 증거인가요? Airplanes are a safe form of travel. 비행기가 안전한 여행의 한 형태다. 라는 그런 증명 에 더해서 비행기와 조종사를 당신은 신뢰를 합니다. It's faith plus evidence that gives assurance and conviction to your belief. 끝 끝에서부터 당신의 믿음에 확언과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보다 믿음 더하기 증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it is that 강조 의문이죠. faith plus evidence를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truth is Jesus doesn't want you to blindly believe in him and his word. 진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blindly 맹목적으로 부탁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He wants you to explore the evidence. 그분은 당신이 어떤 증거를 탐험하고 조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증거인지 쭉 나옵니다. God is real.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That his word is reliable.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며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That he died and rose from the dead to purchase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탐구하고 조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런 That 은 다 무슨 That 일까요? 우리 That 다음에 보니까 비동사 쓴 거 보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봐서 이 That 은 동격의 대수로 보는 거죠. 뭐뭐라는 증거 됐나요? 마지막 Jesus wants you to have a faith plus a belief that is backed up with evidence 예수님은 당신이 믿음 더하기 자 믿음 더하기 뭐예요? 증거로 뒷받침되는 믿음 자 뒤에서부터 해석했죠? 증거로 is backed up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That will give your faith assurance and conviction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확언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죠? Read the Bible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알아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CCM은요 I believe 나는 믿어요 라는 Planet Boom 이 부른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n you I believe 자 이거는 I believe in you 이거를 도취한 겁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mind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I'm set on who you are You are in you I believe 내 마음을 당신이 누구인지 에 두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Not gonna waste my time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Ain't gonna pay no mind no mind thinking about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Thinking about anything other than you 당신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생각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믿음이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증거들이 있을 때 이런 확신에 찬 행동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보여질 겁니다. 시간 낭비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면 22과로 2022학년도 큐티 잉글리시 목교 아침 영어 방송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셨던 친구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